안녕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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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보요 여러분들 나는 누구게? 나는 부산 꼴통알배에요 예 부산을 걸어 걸어 다니면서 소개하는 부산 꼴통알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꼴 통통통통 탁 제가 이거 보시면 폴라포하고 더이상 매일 하나씩 먹습니다 제가 술을 술은 솔직히 먹어요 요즘 술을 자주 먹다보니까 술은 좀 늘었는데 그래도 소주 한 병 정도는 마십니다 전에는 소주 2잔 3잔 먹으면 거의 기절할 정도로 진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숨이 가쁘고 힘들었는데 술도 자꾸 먹으니까 좀 늘었어요 지금 한 소주 한 병 반 한 두 병 먹으니까 힘들더라고 두 병은 아직까지는 무리인 것 같고 한 병 정도는 마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병 정도는 소주 마실 수 있고 담배는 아예 안 피거든요 근데 술도 마실 때 마시지 혼자 술 먹고 그러진 않습니다 솔직히 맞아요 술 마실 때나 이렇게 어울리서 마시지 만약에 우리 사랑방 모임이나 그럴 때 있으면 마시지 혼자서는 거의 잘 안 먹습니다 하여튼 특별히 열받거나 술 땡기고 제가 뭔가 이렇게 일이 있고 흥분이 되면 술을 마십니다 그런 일 아니면 잘 안 마십니다 술도 담배는 아예 안 피고요 그래서 다 보니까 제가 또 그러고 궁극질을 또 잘 안 합니다 딱히 과자 이런 거는 거의 안 사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나마 제가 유일하게 먹는 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술 먹고 회장도 거의 다 아이스크림으로 저는 하는 편이고요 그중에 더위 사냥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더위 사냥 이게 마트 이런 우리 동네에 있는 좀 큰 마트 있잖아요 동네에 큰 마트 그러니까 무슨 뭐 무슨 배달해 주는 마트 있잖아요 그런 데서 얼마 전까지만 전부 다 600원에 팔다가 갑자기 800원으로 올려가지고 좀 짜증났는데 그래서 그냥 모르고 계속 사먹다가 오랜만에 요번에 우리 요 제가 살고 있는 영국임대 아파트 요 아파트 그 상가 마트에 간 다른 거는 다 별로 안 싸요 저렴하지 않아요 일반 저런 큰 마트보다는 그래서 뭐 잘 이용을 안 하거든요 라면도 비싸고 이래 가지고 근데 아 뭐 또 저녁 늦게 이전 또 새벽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 늦게 얼마 전에 너무 아이스크림 이게 먹고 싶어 가지고 어제 술을 한잔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러 갔더니 이 집만 지금 600원씩 하네 옛날에 이 집에도 아이스크림 4개 천원 팔았었거든요 다른데 다 아이스크림 3개 천원 할 때 바 있잖아요 바 쫙대게 되는 거 이 집만 4개 팔더만은 아이스크림만큼은 진짜 뭐라 해야 됩니까 가격이 월등합니다 이 집만큼은 진짜 요번에 느꼈어요 지금 다른 집은 이거 다 800원으로 올렸는데 지금 이 집만 아직 600원 받습니다 폴라포하고 더위사냥 요거 술 먹고 술 깰 때 상당히 좋더라고요 아삭아삭 씹히면서 알갱이가 왜 씹히는 그런 맛 있지 않습니까 슬러시처럼 고른 게 나는 좋아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2개 2개를 좀 즐겨 먹는 편입니다 그랬으면 그렇다 이 말이죠 이래도 영상 하나 만드는 거예요 별거 없이 유튜브 하십시오 유튜브 하시면 어쩌든가 뭐라도 영상 올리면 됩니다 뭐라도 제 하는거 보이소 제가 되면 뭐 영상 편집을 합니까 자막을 넣습니까 뭘 합니까 그냥 조덩어리 하나 들고 휴대폰 하나 들고 그냥 나불나불 씹을 씹을 해 갖고 그냥 막 영상 하나 뚝딱뚝딱 만들어 올린다 아입니까 여러분들도 그 지금 뭐 딱히 소일거리 없고 취미생활 없는 분들은 휴대폰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재미도 있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뭐 돈도 들어오고 이런거 있으니까 해봐야 돼 뭐든지 해봐야 됩니다 죽어봐야 저성을 알듯이 쥐가 안 죽어봤는데 어째 저성을 압니까 무어 봐야 되고 된장인지 똥인지 찍어 무어 봐야 되고 냄새 맡아 봐야 되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한번 유튜브 한번 해볼까 뭐 별거 있나 또 별거 있긴 있습니다 힘듭니다 하다보면 좀 뭐 소재가 아주 신선해야 돼요 지금 뭐 내 아는 분은 뭐 지금 뭐 10년째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직 구독자 600명도 안되는 같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거 비하면 저는 엄청 재수 좋았던 편이죠 요즘 젊은 아들이야 뭐 한달 두달만 해도 뭐 몇만명씩 그냥 바로 땡기는 애들도 있고 바로 뭐 한달에 몇백만원씩 버는 애들도 있고 그건 아이템이 좋아야 됩니다 확실한 어떤 거리 뭐 부동산 정보 소식 주식이라던가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때는 그런게 가능합니다 저처럼 아무 개털이나 뭐 그런거 없는 사람들은 사실 그거는 어려운 이야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오픈모임하고 같이 겸에서 하면서 좀 실속있게 내실을 좀 다지면서 예 식구들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면서 하려고 그렇게 또 인연도 만들고 그죠 네 그렇게 뭐 만남도 하면서 재밌게 하려고 하는거지 뭐 지금 저같은 입장에서는 돈하고는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게 구독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조회수가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저 조회 1당 1.5원 생각하시면 되요 1.5원 조회 1개당 그렇게 생각하시면 평균 그렇게 보시면 되요 그냥 아 아직 8분이 안됐네 8분을 채워야 되거든요 2분 남았네 6분 됐구나 뭘 하죠 노래 하나 할까요 결론은 폴라포고 더 이상 우리 동네 마트에 그 우리 아파트 마트에서 하는게 600원에 판다 고 소식을 전해드리구요 요즘 제가 지금 방금 빵구 끼는데 빵구 소리 나왔나요 뽀로록 했는데 다시 한번 돌려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빵구 소리 들리는지 요즘 제가 지금 노래를 하나 지금 배우고 싶은 노래가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흔들린 우중 미안 미안해 내 친구야 잠시 흔들렸던 우중은 흔들린 우중하고 그 다음에 조승모의 다짐 아아씨 갑자기 나이 무니까 그런 노래가 갑자기 당기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막 숨은 차인데 한번 그 다짐하고 흔들린 우중 이거 아 어렵긴 되게 어려워요 한번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요즘 한 번씩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면서 지금 될지 안될지 지금 망설이지는데 하여튼 내가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올 연말 우리 막년회 할 때 제가 한번 춤을 추면서 한번 불러볼게요 요즘 원래는 제가 이제 삼바의 여인하고 또 뭐있노 삼바의 여인하고 최진사 때 셋째 딸을 제가 이제 춤추면서 좀 부르거든요 삼바 춤 삼바의 여인 부를 때는 약간 라틴댄스를 좀 춥니다 제가 알라시피 제가 라틴 살사를 조금 배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삼바의 여인은 살사댄스를 살짝살짝 이렇게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최진사 셋째 딸은 막 그냥 살짝 좀 액션 재밌는 액션 체하면서 내가 노래를 부르고 이라는데 아씨 좀 그거도 이제 구닥다리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좀 신빙이로 좀 재밌는 좀 할 수 있는 노래가 없나 하다가 이제 생각난 게 조성모의 다짐하고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김금모의 뭐있노 그거는 솔직히 너무 랩이 아 못따라겠더라구요 김금모 날 날 믿던 만큼 내 친구를 믿었었고 그런 만남 잘못된 만남이죠 만남이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심하게 다툰 그날 이후로 너와 내 친구는 넌 남덤덮고 나는 이제서야 이 친구야 우리 나이 또래 그 정도 노래는 다 아시죠? 내 맘 안 와? 안 읽건데? 50대 중반분들 흔들리는 우정 다 알잖아 아 저 저 잘못된 만남 김금모 노래 나이트 가면 그 노래 한참 나왔잖아요 그 저 누구야? 코요테 그 코요테 우워워 하는거 그거 하고 맞죠? 우리 한번만 날 잡아갖고 나이트도 한번 가고 그래 합시다 뭐 별거 있습니까? 근데 와 내 진짜 살짝 아 다음에 이야기할게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모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좀 있어가지고 자 마칠게요 그냥 폴라포하고 더위사냥 이거 600원 짜리입니다 600원 맛있게 먹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 기를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폴라포 먹자 더위사냥도 먹자 안녕 바이바이 사랑합니다